의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료현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정형준 의사선생님이신데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정책위원장이십니다. 뉴스공장에도 많이 나오시고요. 정형준 위원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수시 모집이 게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사항은 여전히 불변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료계라고 해도 의료계가 이렇게 단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이 있는 것이고요. 전문의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따라서 그냥 수업이 거부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들은 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뭐 일선의사들 중에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개원하신 분들은 환자가 지금 많아져서 지금 열심히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의 일반된 어떤 의견이라고 하는 것들 존재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지금 젊은 이사들인 전공이, 학생들의 요구가 백지화인 건데요. 지금 왜냐하면 의료 대란의 원인은 어쨌든 전공이 파업이니까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전공이 파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그동안 협상을 거의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럼요. 그냥 뭐 생무시를 했어요. 생무시를. 국민들이 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요구를 전공이들은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나 다 기억하실 텐데 지금 거의 7개월간 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복귀를 해나 내년에 복귀를 하나 출연 기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잡화자기 상태가 됐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이 요구했던 바를 특별히 지금 후퇴할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처음에 1, 2개월 당시에 어떻게 합의를 했으면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증언 규모나 이런 것들의 협상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을 텐데 지금 7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는 이미 치킨게임으로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증언 백지화 요구가 불변이라고 지금 여당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2025학년부터 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실제로 전공의들을 만나보면 전공의들은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밀고 당기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수용해. 굴복해. 정부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으며. 그런데 이런 궁금증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직업을 바꿉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이제 정부가 지금까지 7개월간 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정부가 어쨌든 의사들을 겁박해가지고 추정 이익만 얻으려고 한 건데 이제 젊은 의사들한테 안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면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의사 수급 계획이라든가 전달 체계라든가 이런 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아직까지도 한가하게 응급실에 숙가 올려주는 문제나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간 전공의들은 앞으로 이제 응급실이나 아니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필수적인 진료과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 이제 대학병원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외상이라든가 중증 수술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보는 그런 의사 쪽으로는 갈류가 없는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보시면 1차 의료기관 동네위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문제 없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전환이 되는 거니까 막상 정부 이야기는 이런 수술 진료과라든지 아니면 지역의료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의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결국 거기에 걸맞는 어떤 구조개혁이나 의료개혁 방안이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공의들은 거꾸로 그쪽을 이탈하게 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저기 의료 수준이 좀 낮은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이민해서 그렇게 해서 영혼이 안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도 제가 주변에서 봤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높지 않고요. 물론 이제 일부 의사들은 저희 이제 예전에 저희 때도 미국 이사시험 이제 USMLE를 다 합격해서 미국에 가겠다고 해서 이제 가는 사람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지 한국이 좀 가난했던 1970년대에는 모대학 졸업생의 반 정도가 미국에 가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한국이 미국이나 나라들보다 그렇게 아주 차이나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좀 기후이고요. 외국에 그리고 의사 그건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과거에 한 이야기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또 황당한 이야기가 외국 이사 수입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를 되게 기술 지향적으로 잘못 사고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아 그러네요. 의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처치를 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사후로도 설득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뭘 못하게 하거나. 언어 사용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영미권의 의사가 되려고 하면 의료기술 부분에 있어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이사들의 수준은 그건 뛰어넘고 있는데 언어 테스트가 아주 어렵습니다. 대부분 언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미국의 의사 생활을 하러 못 가는 거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모의 환자 시험을 보거든요. 저희 의대생들 지금 이제 시험이라고 의사고시에 실습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의 환자 시험이라서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그걸 거의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런 말도 안 된 이야기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돌고 있고 보건복지부 차관까지도 지금 무슨 해외에서 의사 수입할 수 있다는 황당무기한 소리를 제가 하는 걸 보고 정말 진짜 이 문제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분들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수준이자 민낯이죠 그게. 지금 의사 집단 내에서 다양한 의사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뭐 이 정부가 사실 대책이 없이 지금 계속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대형병원을 사실상 통제해가지고 가장 지금 임박한 문제가 응급 중환자 진료 같은 것들에 자원 배분을 하는 것도 실제로 안 했거든요. 그냥 뭐 숙가 좀 올려준다고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 이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이나 국립의료기관들을 내실화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거꾸로 본인의 원래 대선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 같은 것들조차도 즉각 설립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경제성 평가로 지금 폐기시킨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 정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없고 작년에는 공공의료기관에 있는 의료인들 특히나 병원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이 너무 심해서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면서 노조 지부장들이 20일간 폐업해서 단식 농성까지 해서 아니 공공병원인데도? 와 이 공공병원들이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난 이유가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환자만 봐서 일반적인 저희 이제 내과 외과 정형외과 진료를 보던 환자분들이 그 병원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회복이 되려면 최소 3, 4년이 걸리는데 그 회복 지원금을 안 준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돌았구나. 완전히. 완전히 돌았어. 지금 2월에 이제 전공이 나오고 의료대란 발생하니까 공공병원장들 다 모아다가 이제 그 공백을 메꾸라고 해서 제가 진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진짜 후안무치한 자들입니다. 아무튼 뭐 이 간호법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정부가 벌리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아무 계획도 없고 본인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발언을 했는지도 지금 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의사집단 내 분위기는 의사집단이 지금 진료 거부를 한 게 제가 온당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비타협적 태도가 계속 나올 줄 아마 모르고 전공이들도 이제 한 1, 2개월 되면 최소한의 어떤 협상 대상이 나오거나 아니면 비대위원들이나 아니면 대학 교수님들도 이제 다 그 당시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5월에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법원에서 이 근거 자료나 아니면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못 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사실 당신들이 준비가 미흡했으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국민들 피해가 커지니까 정리를 하라는 저는 메시지를 준 걸로 보는데 그때도 이걸 다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리어 그 판단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야 봤지 판단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닥치고 대가리 박아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청문회에서 밝혀졌지만은 사실 이 2,000명 증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필요하겠지만 각 대학별로 지금 이제 의대 정원을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이건 진짜 무슨 범죄 재택단이라는 일을 배정위원회 지금 명단도 모르고 지금 이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폐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려놓고 지금 계속 의사들을 탓을 하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도 의사들이 이렇게 진료 거부하는 게 너무 지나치다고 처음에 생각을 하셨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정부의 기형적인 정책들이 더 문제다. 네. 둘 중에서 누가 더 문제인가 했을 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공의들이나 의사들도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타협점에서 정부 정책을 용인하면서 어떻게 할 가능성이 더 없어진 것이죠. 뭐 공보위라든지 군의관으로 대체하겠다 지금 그랬는데 또 군의관이 갔다가 그냥 돌아가라 또 이렇게 병원으로부터 그렇게 또 지침이 내려오고 그야말로 카오스입니다. 혼란의 도간이에요. 지금 공보위 또 군의관으로 이 응급실 대란을 어떻게 해소할 길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딱상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뭐 재활의학과 전문이라서 저 같은 비응급질환을 오랫동안 진료했던 사람을 데려다가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기본 상식이실 거고 두 번째는 응급진료나 신경외과 수술이나 흉부외과 수술을 했던 그런 분들도 조차도 군의관으로 갔었던 분들을 다시 차출해도 그분들이 이제 새로운 병원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또 손발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유기적인 시스템에 한 스태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의사면 다 된다고 보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튜브가 있는지 튜브를 같이 사업할 때 같이 손발을 맞춰본 간호사, 응급지원 인력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도 이 사람이 여기서 계속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였으면 이미 수개월 전부터 보내서 그곳에서 계속 일을 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정영준 위원장님께서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에서 응급실 셧다운 걱정을 하셨어요.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좀 믿을 만합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다가는 셧다운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다. 올겨울이 되기 전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내년에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공의가 일단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공의가 원래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센터 등을 운영하는 곳에서 전체 인력으로 의사노동이 한 30%에서 35%를 차지했는데요. 문제는 전공의는 주 80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 40시간을 보통 일하는 전문의와 비교했을 때 두 배의 노동을 했기 때문에 의사노동 시간이 지금 상급종합병원, 대형병원들 그리고 응급실 진료에서 50%가 사실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50%가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걸빗하면 나와서 그 이야기는 옳은 말이긴 한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죠. 이미 응급진료나 배후진료 부분의 결손 부분은 저희가 이미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의사노동 50%가 빠졌고요. 저 문제는 내년에는 전문의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련하는 전공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핵심적인 의사노동의 결손 부분이 점점 커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최소한도 이 문제를 지금까지 만약에 장기전을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했으면 외래라든지 아니면 정규수술이라든지 이런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는 의사인력을 다 중환자 응급으로 돌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 주요 대학병원이 외래 축소는 10% 정도만 하고 응급 중환자 입원 진료는 40%씩 축소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거 명령을 하지 않고 단순히 숫가만 올려준다고 하니까 응급 중환자 숫가 아무리 올려줘도 응급 중환자는 예약해서 진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이랑 중환자를 만들 수는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갑자기 오시는데 갑자기 오시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국종 교수께서 그렇게 울분을 토한 게 대기하고 있으니까 수익성이 없다고 병원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울분을 토해서 항상 그 지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소위 숫가를 올려주는 방식이면 행위가 발생하고 진료를 발생해야 그 숫가가 올라가는데 왜 대학병원에서 응급이나 중환자실에 자원을 투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를 통제할 생각도 없으면서 지금 말만 지금 대책이 있는 것처럼 숫가 올려줄 테니까 진료하라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아주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한다면 그나마 양반이고 알고도 그런다면 엄청 악의적인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 윤석열이 4월 1일 만우전에 말이죠. 의사들 당신들 우리의 어떤 개혁안에 대해서 정하는 이유는 그 저기 돈벌이가 궁해질까 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모든 걸 다 돈으로 보는 거야 인간이. 아니 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일면적으로 젊은 의사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소득이나 수익성이 떨어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힘들어질 거에 대해서 생각해서 나갔다고 하는 부분을 본인이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주장으로 복귀할 거라는 거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군요. 글쎄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것이다.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다짜고짜 2천 명이 맞다. 실제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했으면 지금 지방 의료원부터 시작해서 국공립의대에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실제로 7개월 동안 우리가 전문의를 이만큼 고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스태프들을 이만큼 우리가 채용할 거고 하는 안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아직 재정관료들하고 계속 충돌하면서 돈 하나 못 끌어오고 있는데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할 수 있는 숙가만 올려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낸 돈 가지고 지금 본인이 생생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위원장님 지금 윤석열이가 이러는 게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해서 길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군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여쭤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걸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주변에서 이분이 뭐든지 이렇게 듣고 그냥 얼렁뚱땅 대충 하시니까 주변에 이제 이런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소위 의료를 민영화해서 다른 부분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7개월 동안 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런 권역응급센터라든가 지역의료 시스템에는 사실 가시적인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2월에 전공의가 파업하자마자 신났다는 듯이 일주일 만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는데요. 비대면 진료 앱이나 이쪽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사모펀드나 투기업체들 그리고 더 뒤에는 민영보험사들이 있는데 삼성이 이렇게 굳힘 삼킨다는 얘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생명이 기억하실 텐데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영보험 활성화 아주 큰 정책 보고서 연구 프로젝트를 발표해서 그때 엄청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중앙유고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뒷받침해 줬어요 그때 그렇게 이제 해서 그 당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영양권 하에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영리병원 민영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뭐 이런 것들 주장했기 때문에 당시 광우병 촛불 때 사람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때문에만 거리로 나온 걸로 지금도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 직접 경험해 보신 분도 알지만 이명박 정부 의료민영화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광우병 촛불로 이명박 정부의 그 당시 3대 과제들 영리병원 전면 허용 그다음에 이 민영보험사 활성화 건강보험 파괴 당연지정제 폐지 이 건이 대통령이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안 하겠다고 발언을 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물론 이상한 짓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그런 핵심 과제들에 대해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당시 시민들의 강력한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라고 하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이 위원회에서 나오는 실행계획이나 이런 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주요 언론들의 제일 큰 제가 답답한 점은 윤석열 정부가 2월 6일에 의사증원안을 발표하기 전에 또 뭐를 발표했냐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발표해야 되는 계획이고요. 5개년 계획이라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발표를 했고 1차를 2차를 이번에 발표하는 게 건강보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의사증원이 한 10년 뒤에부터 효과가 있겠지만 5년 안에 어떤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 건데 엉망진창 의료민영화 진짜 건강보험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비판을 했지만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의대 증언 사태가 블랙홀처럼 모든 의료정기업을 다 빨아들여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사증원안은 어쨌든 국민들이 지지하는 아니고 그다음에 또 총선 전에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큰 숫자를 이야기를 해서 의사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켜서 이 이슈로 실제로 하려고 하는 의료민영화 사안들을 지금 숨기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의료민영화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의 어떤 병원을 찾아갔을 때 외래라든지 또 응급실 갔을 때 어떻게 달라지나요?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 이 정도는 저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이미 집권 1년 차에 다 발표한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로 강화할 필요가 없다. 전 정부의 이제 문재인 케어도 포퓰리즘이라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2022년 12월에 대통령 직접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까? 왜 MRI나 초음파 같은 걸 보험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을까? 국민들이 싫어할 텐데 싫어하는 걸 한다고 하는 이런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일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명분은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재정학적으로 이제 재정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요. 포퓰리즘으로 몰아서.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보장성 강화를 안 한다는 뜻은 MRI나 초음파를 국민들이 직접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는 비용으로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 민영보험사를 가입해야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실행방안 1차 보고서를 보게 되면 여기서 민영보험을 활성화해서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신 바로 딱 그 그림대로 보시면 미국식 의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A. 삼성생명 민영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삼성서울병원이랑 이런 데서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만 있는 사람은 삼성서울병원에 가면 비급여나 다른 게 너무 진료비가 비싸서 못 가는 구조로 가집니다. 아. 이게 의료서비스의 퀄리티가 나빠진다 이런 얘기네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생기는 것이고요. 아. 패스트트랙. 민영보험사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훨씬 더 고급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은 이제 그렇게 되면 점점 재정학적으로 줄어들고 또 끝으로 이게 만약에 헌법소음 같은 데 걸릴 수 있습니다. 당연지형제가 그러면 의미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민영보험사가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경쟁적인 비주의를 갖게 되면 선명히 재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필수 아니야.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해. 이제 당연지형제도 해지될 수 있거든요. 당연지형제가 만약에 해지되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 진료를 하는 병의원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만 진료하는 병의원처럼 칠레나 미국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소위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인데 그 첫 단계가 사실은 스물스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지 않고 건강보험 제도를 망가뜨리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중에 하나인 지금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들을 광범하게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요. 끝으로 민영보험사들의 담합단체이면서 손해율이나 위험률을 계산하는 보험개발원이나 민영보험사가 출처한 단체가 있는데 이곳으로 올해 10월부터 저희가 진료를 하고 나면 그동안 진료비나 이런 거를 실손보험에서 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팩스나 사진을 찍어서 자기 가입한 실손보험사에 보냈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거는 여야 합의로 말도 안 되는 일이 통과된 건데 실손보험에 어쨌든 가입한 사람이 개인건강정보를 보험사로 그냥 병원에서 넘겨주라고 그냥 말을 하면 병원에서 그냥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화하는 곳을 공적기관인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보험사 연합단체인 보험개발원의 그 날짜도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이라는 점이 이미 심장하죠. 2월 6일 날 이제 2천 명 발표를 하면서 난리가 나 있을 때 조용히 금융위원회에서 보험개발원으로 국민들의 개인건강정보가 직접화될 수 있는 걸 허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거는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 10월부터? 병원급에서 의원급이 먼저 시작인지 병원급이 먼저 시작인지는 제가 지금 약간 깜빡깜빡 하는데 10월부터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보험개발원으로 제 진료정보가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이 보험금 받기 위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요 언론에 거의 나오지 않고 안 나와요? 몰랐어? 처음 들었어? 오늘 이 얘기를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논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만약에 2천 명 증원을 하지 않았으면 이거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윤석열 정부 지금 아마 거리에 퇴진 투쟁에 시민들 몇 십만 명씩 끌려 나올 그런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공의들 파업하고 의사대란으로 사실은 다 묶고 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위원장님 오늘 너무 저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하여간 이 일이 의사와 정부 사이의 일만은 아니라는 걸 읽게 오셨어요. 저희가 이게 중요하게 새겨듣고 야 나름 영리한데 윤석열이가 술만 먹는 줄 알았더니 그런 생각이 뜨네요. 예. 위원장님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소상히 또 이야기 더 경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영준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